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지식테이너 김승훈이라는 인터넷 방송인이라기보다는 저는 가톨릭 신자인 김승훈 스테파노로서 오늘 이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9월이 우리나라의 순교자 성월인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거고 그래서 이제 한번 성지순례와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는 싶었는데 이게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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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고 하다보니 사실 작년에도 약간 뭔가 해볼만한 타이밍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KYD 참가를 했었고 KYD 오셨던 분들은 아마 나를 어디선가 한번은 보셨을거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역사를 전공하는 교육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전공했죠 역사 전공하는 교육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작년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직 100주년 기념 컨텐츠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못했어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0년이 사실 올해 한번 이 컨텐츠를 해야지 하고 기획은 했는데 네 시국이 시국이 됐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이제 가톨릭 서울대교구하고 이게 기획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 한번 이제 서울에 있는 순례길 한번 그 투어를 하는 뭐 이제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참여는 해보려구요 아마 이제 그 성지 순례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제 순교사 성월 주요 행사들로 이제 서울 서울에서 지정된 순례길이 총 24군데가 있어요 24군데 거기서 그 셀피를 남기고 서울순례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스탬프를 모아서 응모를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요 네 구글플레이에서 이 서울순례길 앱을 받았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청소년 청년 순례길 네 제가 갤럭시 S7이라서 그 화면 캡쳐를 따로 할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제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벤트 알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 알림이 있는데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설치하면요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 앱 하단에 여기 보면 지금 이벤트 참여라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지금 이벤트 참여라는 버튼이 있으면요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스탬프 판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생겨나요 앱에서 스탬프 판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생겨나는데 그 메뉴는 그래서 이제 여기 국제 순례지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 순례지가 선포된 안내문이 있구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이 모바일 앱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코스 말씀의 길이 있구요 그리고 2코스 생명의 길 3코스 일체 길이 있어요 이거 일체 길은 좀 코스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이 서울 지도를 보면 네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스를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신규정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셀피를 찍어서 올리라는데 그냥 그 캠퍼스 입구에서만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코스가 있어요 3개의 코스가 있는데 소유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말씀의 길 대한민국 가톨릭의 그 초기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길 박해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코스 일치의 길 여기는 이제 그 뭐냐 먼 곳에 있는 이 성지들 쭉 언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유시간들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안에 못 가요 하루안에 투어가 안되고요 그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하루안에 투어는 안될 것 같고 아마 제가 촬영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들을 활용을 하여 원래 원칙적으로는 도보로 하면 제일 좋겠으나 이 3코스 일치의 길을 설마 이 걸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걸어서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혹석인 점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이제 방역이 중요한 시기인 점도 그 감안을 해서 좀 가까이 있는 지점들은 걸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는 지역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죠 네 바로 이제 바로 출발해서 명동을 왔는데 원래 여기에 뭔가 그 상점 같은 게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어 네 뭐 사실 시국이 이렇게 된 다음에 몇 번 오긴 왔는데 뭐 여전하네요 네 일단은 명동 성당은 빨리 올라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명동 성당에서는 그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서서문 순례길 코스가 있고 이제 여기 서울 가톨릭 순례길 코스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어서 여기로 온 건데 일단은 하루 안에 여기까지 못 가요 네 여기서 서울순례길이라는 그 앱을 폰에다 설치를 하면요 위치를 딱 그 찍어서 딱 여기 명동에 오면 자동으로 그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그 위치 알림이 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체크인을 끝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앞에 내려가면 그 옛날에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터 있죠 하나하네 그 옆에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가 있었던 살았던 집 터로 가도록 할 거예요 아마 어차피 여기서 코스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뭐 여기서 가는 길에 저는 카메라 끄고 주목영 한번 하면서 그 아마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서울순례길이라는 앱을 보면 지도도 그 네이버 카카오 구글 종류별로 자기가 선호하는 앱별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순례길이라는 앱을 찾아보면요 이제 자신이 갔던 성지에는 그 성지와 관련된 설명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폰이 전화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켜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이 자리에는 조선시대에 음악 관련 행정들 그러니까 국가 행사와 관련된 음악 연주 있잖아요 뭐 약간 의전 행사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격리할 때 막 의전하고 막 축포 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장학원이라는 그 터가 있었고 이제 정조시대 때는 이 근처에서 김범 토마스 순교자가 살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이 자리엔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 자리는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주숙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열단에서 나석주 의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의거를 행했죠 여기서 의거를 행했지만 사실 네 성공하진 못했어요 성공하진 못하고 이 주변에서 이제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스스로 자살로 승국을 한 그런 일이 있었죠 1920년대에 그런 역사들을 흐름으로 하고 있는 자리네요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수표교에 나와 있는데 어 일단은 이거 설명부터 할게요 그 이벽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 이제 학자가 있어요 이벽 세례자 요한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만 31세로 유절을 했는데 그 이 사람은 그 이제 권일신이라든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약간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신자가 된 케이스에요 그래서 그 이 과정에서 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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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중에 따로 그 영상 촬영을 하겠지만 그 경기광주에 가면 천지남이라고 있어요 경기광주에 이제 천지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가톨릭이 처음 시작된 그 장소라고 이제 경기광주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 지역인데 이제 그때까지는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는 없었어요 세례를 받은 신자가 없었는데 이제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가 그 그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가 그 이제 중국 당시에는 청이었죠 청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북경에 성당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가 됐고 근데 이제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는 현재 성인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그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가 이제 순교할 때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 같은 경우는 잠시 뭐 배교를 강요를 당했고 이벽 제리자리완도 배교를 강요 당했고 그래서 사실 두사람도 성인을 오르지 못했어요 성인을 오르지 못했고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도 제가 알기로 아직 성인은 아닐거에요 어쨌든 이때는 그 1785년 그 김범우 토마스 순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주로 학자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된거에요 학자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그 이후 점차 그 이제 양민들이 이제 많이 신자가 되는 그런 이제 약간 촉진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 수표교가 지금 나무다리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수표교는 돌다리인거 알죠 그래서 원래 이 수표교는 그 원래 청계천에 이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이제 청계천 그 구간올 때 이제 청계천구가 설치할 때 그 공사를 할 때 뜯어져가지고 원래 그 수표교 재질은 현재 여러분들 장충당공원 가면 있어요 장충당공원 작년에 갔었으니까 네 제 채널 내 채널에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근처에 네 전태일 기념관이 있어요 사실 그 뭐냐 전태일 열사 전태일 열사가 활동했던 곳은 이쪽이 아니고 사실 저쪽으로 그 평화시장 네 그쪽으로 더 가야지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거와 관련된 컨텐츠는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종로 3가인데 종로 3가가 이제 원래 두선시대 포도청이 좌포도청 우포도청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이제 정선방에 있던 죄인은 그 좌포도청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 어쨌든 그래서 포도대장 그 좌우포장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 중종시대 때 성립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서울 지방경찰청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서울 경찰청인데 서울 치안을 담당하는 포도청 그리고 이제 의금부는 중재인을 담당하는 곳 그래서 근데 여기는요 네 이제 을면현 북산사건을 계기로 그 가톨릭 신자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신자들은 여기 다 그 포도청을 왔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의 교주 중 한 명이었던 해월츠시형 동학혁명이 실패한 다음에 숨어 다니다가 잡혀서 이곳에서 이제 처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종사라는 영화 상영관이 여기에 있었죠 여러분들 야인시대 보면 알잖아 야인시대 보면 그 단종사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영화 역사관이 있고 뭐 여기는 뭐 몰라 다른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상하게 보석 역사관도 여기 같이 있어요 어쨌든 보석과 관련된 길이 여기 보석 관련된 판매점 그 길거리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지교 순례길이라고 여기 있는데 아 여기 뒤에 있네요 참 찾기도 힘든 데 있다 응 그래서 이 가톨릭 서울 천지교 순례길 코스 는 여기 이거 위치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바로 옆 요 뒤에가 주차장 이어가지고 이게 찾기가 힘들어 응 지하철 출구 바로 옆에 있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찾기가 힘들거든 어 어 좀 여기를 좀 더 잘 보이는 데 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저는 종로 3가에서 종로 4가로 가는 길 길에 있는 종묘이 있어요 뭐 종묘는 다들 아시죠? 조선시대 역대 국왕들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이제 종묘였고 그래서 이제 뭐 왕이 막 종묘로 행차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여기가 종묘고 그 바로 위에가 창덕궁 창경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길이 다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 열공로가 들어오면서 그 이제 길목이 끊겼는데 요즘은 이제 보건사업이 진행돼서 열공로가 터널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종묘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은요 여기서 종묘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이제 요 바로 앞이 종로성당이 있어요 종로성당 그래서 여기 종로성당을 성지로 지정해 놓은 이유는요 이제 그 포도청에서 옵사한 순교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종로성당 포도청 옆에 이 종로성당을 성지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종로성당 앞에까지만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종로 바로 앞에서 이 종묘에서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종로성당 네 종로성당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종로성당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도청 옆에 성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그 포도청 포도청 감옥에서 이제 옥사한 순교성인들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이곳이 성지로 지정이 됐어요 뭐 어쩌다 이제 종묘 옆에 성당이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포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성당이거든요 종로를 관할하는 성당이 딱 그 종로 이 도로 근처에 있는 동네들을 관할하는 성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성지로 지정이 됐어요 이 종로성당 옆에 이제 가위동 성당이 있고 혜화동 성당이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성지로 지정돼서 원래는 이 안에 현양관이 있어요 종묘 종묘 옆에 이제 종로성당 순례길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종로성당도 성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좌포도청 근처에 있는 성당이잖아요 좌포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성당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성지로 지정이 돼서 그 여기도 전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연해요 포도청 장살 그리고 연요일 바오로 복자 최인계 마티아 복자죠 그리고 최인계 마티아 복자는 이제 그 주문모 야구부 신부님 처음 봤을 때 이제 처음 집을 제공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님이 성채경화 프란치스 구성인이고 그리고 그리고 순교자 시신들을 안장하다가 체포됐다고 그리고 유대철 베드로 성인 만 13세에 이제 교수형을 당했죠 참고로 이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요 이제 그 유진계야 오구스티노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친이 순교하니까 스스로 자수해가지고 그 순교하겠다 해가지고 그 어릴 때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인신자들이 포도청으로 제일 많이 끌려가고 아무래도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은 근부로 끌려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참 기회년에 순교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증거자들 그리고 이제 포도청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말고 포도청에서 증거를 하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세남터 서소문 밖 이런데서 순교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뭐 정화상 바보로 성인이라든지 그 정화상 바보로 성인은 그 다산 정약용의 조카에요 정약용의 조카고 이제 아버지가 정약용 아부시티노 복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그래서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는 코스가 되게 단순하네요 펠릭스 크레르 리델 이제 조선 철종 때 입국해가지고 이제 병인년 대박회 때 베르네 주교님하고 다블리 주교님 두 분이 연이어서 순교를 하세요 연이어서 순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교구장 그러니까 병인년 때는 이제 그때 신부님 세 분이 이제 조선에서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병인년 이후 이제 흥선대원군 실각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주교가 되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결국 1878년에 그 그러니까 이제 주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이제 포두청에서 지내셨는데 이제 이분은 그 순교하신 다음에 아니 이분은 순교는 안하시고 그 이분은 이제 고종의 명예에 의해서 추방이 돼요 중국으로 추방돼서 이제 파리외방전교에 이제 마카오에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감옥에서 생활을 기록해가지고 본부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외국에서 선종하셨다 그래요 외국에서 선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부장이 이제 이제 블랑 주교님 때 이제 공식적 이제 공식적인 박해는 더 이상 끊기게 되는 뭐 그렇게 그렇게 돼요 지금 종묘에서 광희문으로 가는 길인데 음 지상틀도 있긴 한데 을지를 지하보도가 저를 살리네요 에어컨이 있거든 뭐 어차피 거리는 한 역 정도의 거리여가지고 그냥 그 여기서는 지하보도로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 그 광희문 다음 위치가 이제 신학교 거든요 해와동 해와동 거기까지는 거기는 두 역하고도 좀 더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선 열차를 사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광희문 순교자 현양관에 나와있고 광희문은 여기는 24시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요 음 이제 광희문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시구문이라고도 불렸어요 시구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제 도성에서 생겼던 시신들을 이곳을 통해서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이 도성 바깥이거든요 그 도성 안에서 도성 밖으로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 바로 이 시구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도성 안에서 순교한 순교자들도 시신이 이 문을 통해 나왔겠죠 그리고 이 도성 이 시구문 밖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성이고 이 길은 제가 예전에 뭐 금호동에서 예전에 차 끊겨가지고 걸어왔던 적이 있어요 이제 여기 DDP 와가지고 볼펜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적이 있는데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오니까 또 새롭네요 여기 광희동 같은 경우는 전시실이 되게 좁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설명이 나와있죠 순교자 시신들이 광희문 밖으로 나가거나 여기서 순교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냥 광희문 밖에 묻히거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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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가 광희문이 서울 도심하고 그 왕십리로 이어지는 길이거든요 흥인진문은 이제 종로를 해서 저기 청량리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광희문에서 나가면 왕십리로 나가요 그리고 그리고 1900년대 1890년대 18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일자강점기 때 많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여기 1907년 이 정미의병 때도 이제 시신들이 많이 버려졌다고 하네요 여기는 그 개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시간대에 그 방문을 했어요 여기 이제 가톨릭 청소년 회관인데 참 되게 자주 왔던 장세에요 내가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여기 자주 왔던 동네구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제 대회활동을 난 이쪽으로 했어요 그 그 전 난 대학생 때 대회활동을 그 이쪽 관련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해와동 로터리를 해서 신학교 쪽으로 올라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와동 성당 입구 지나서 그 신학교 앞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네 가톨릭 대학교에서 성신교정이 있고 성의교정이 있고 성신교정이 있거든요 원래 본교는 여기 성신교정이에요 성신교정이 이제 신학대학만 있어요 신학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교가 바로 여기 성신교정이구요 그 다음에 성의교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성모병원 알죠 네 성모병원이 성의교정이고 그 다음에 성신교정은 지금은 이제 그 저기 역곡에 있는데 부천 역곡에 있는데 그 원래 관리는 서울대교구였어요 서울대교구인데 아마 거기 부천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총장만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대교구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원래 그 지역은 수원교구 아니다 부천은 인천교구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여기 성신교정 원래 이제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최영업 토하스 신부님이 그 최초의 한국인 신학생이에요 원래 최초의 한국인 신학생은 세 분이었는데 이제 한 번은 마카오 유학 중에 말라리아로 선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명 중에 두 명만 사제 소품을 받게 됐고 그 이제 부제 소품 같은 때 받고 이제 원래는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는데 이제 이제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조선 교구장이 되는 그 페레우주교의 재량으로 사제 소품을 좀 일찍 받고 조선으로 이제 함께 입국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소하스 신부님이 소품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생이 양성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가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박해를 봤던 시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신학교가 그 배론에 있었어요 제천에 있는데 이제 배론의 위치가 배론 성지가 제천에 있는데 그 그 그곳에 이제 신학교를 만들었다가 거기서 양성을 많이 하다가 이제 병인년 때 박해가 가장 크게 일어나거든요 흥선대왕군 조건기 때 그때 이제 신학교가 강제로 문 닫아요 강제로 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막 약천성당 만들어지고 명동성당 만들어지고 그 시대에 네 그 시대에 이제 다시 신학교가 생기게 되죠 이제 예비실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도 예비실학교는 사실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다가 보일 때까지는 나갔는데 그 그 고3 때는 이제 안 가기로 했죠 이제 고3 때는 제가 이제 신학교 진학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사학과 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3 때는 길이 진학을 안 왔는데 뭐 지금은 이제 저보다 젊은 신부님들도 있고 뭐 하다보니 네 네 넘어갈게요 네 여기는 이제 석종 보름 우물이라고 그 보름은 물이 깨끗하고 보름은 물이 흐리다 뭐 그래서 이제 보름 우물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여기 우물이 성지로 지정된 이유는요 이제 주문모 야고구 신부님이나 뭐 기타 서울에서 활동한 신부님들이 이 물을 세례수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뭐 성지로 지정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활동을 하셨죠 서울에서 활동하실 때 여기 근처에서 활동하셨고 지금 이게 이제 계동길인데 그 계동이라는 동네예요 여기가 계동길이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3.1운동의 좀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 중앙고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석정 보름 우물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중앙고등학교 정문인데 지금은 자율이형 사립고인데 아마 이제 자율이형 사립고 폐지가 되니까 아마 이제 제도가 폐지가 되면 아마 일반고로 바뀌겠죠 사실 여기는 이제 3.1운동 때 결정적인 역할을 그 맡았던 학교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던 학교고 이제 당시 재단 이사장이 인촌이에요 인촌 김성수 김성수 전 부통령이죠 이제 부통령까지 가게 된 계기는 원래 이제 우당 유혜영 선생의 동생인 이시영 전 부통령이 그 대한민국의 첫 번째 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 때 국민 방해구 사건이 터진 거야 국민 방해구 사건 터졌을 때 이제 이시영 전 부통령이 빡쳐서 때려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선출 그 다음에 이제 취임했던 부통령이 인촌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를 채웠던 사람은 부통령까지 갔었다 구요 사실 이 장소는 국 그 국내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국내 사람들한테도 겨울영가 촬영지로 더 유명해요 어 겨울영가에서 그 배용진 씨랑 최지우 씨가 학생으로 출연했던 저는 학교가 바로 이 중앙구예요 어쩌다 촬영 장소가 여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내가 이쁘나 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 수업까지 방해가 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 드라마 촬영할 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수업까지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좀 학교 건물 이런걸 좀 실제 학교 말고 다른 세트를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요즘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나마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안 오고 있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여기 왔을 때는 그때는 외국인들 진짜 많이 왔거든 이제 내가 자주 왔던 데예요 자주 왔던 데고 여기가 이제 그 주모모 야구 보신 분님이 최인계 마키티아 순교자의 집에서 여기서 이제 숨어 살면서 사먹을 했던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성당이 세워졌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지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아는 신부님이 여기 지금 신부님이셔 가지고 여기를 몇 번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 의친왕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의친왕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대한제국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당이 지어졌고 여기가 이제 결혼식 장소로도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최근에 여기가 성당이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제가 안 온 사이에 이게 근데 지금 요 촬영하는 시간대가요 마침 미사 시간대가 겹친다 그래가지고 네? 어차피 오늘 말씀의 기회 딱 여기 딱 여기서 끝난 김에 여기서 미사를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주문 뭐 야구부 신부님하고 이제 그 강화수 골룸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위동 성당이 거의 이제 아 새로운 성전을 준공을 해가지고 재원축을 했구나 음 음 어쨌든 제가 아마 여기를 2010년 이후로 아마 여기를 미사를 하러 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그 신부님이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하는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명동 성당 가시면 그 원래 천 제대가 이쪽에 따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 2차 바틱 항공이었나 그거 끝나고 아마 여기에 제대가 새로 생겼어요 명동에는 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가위동 성당이 어떻게 보면 좀 역사가 아니지? 아 의친원이 광복 후에 세례를 받았네요 음 의친원이 광복 후에 세례를 받았고 이제 그래서 음 그치 광복 후에 여기가 이제 그 선미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때는 이제 명동 성당의 공소였어요 그 공소였는데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이후 본격적으로 성전이 건축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옛날 성당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내가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집에 음 그래서 만약에 그 사진을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아마 오늘 이 영상에 아마 추가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미사를 하느라 좀 그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이제 주모 신부님은 잠깐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오려고 했었대요 신입학회 때 근데 이제 그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서 그 의금부로 와서 자수를 해요 이제 세남터에서 순교를 하시지 어쨌든 오늘 저는 여기 되게 새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거의 약간 여긴 역사관이 되고 그 여기가 이제 웨딩 결혼도 혼인 미사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와 되게 많이 바뀌었다 뭐 어쨌든 네 저는 오늘 그냥 미사시간이 맞아가지고 미사도 하고 나왔어요 네 마스크 쓰고 미사했어 파트 2 슬립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사실 원래는 여기를 대낮에 와야되는데 제가 어제 좀 빼먹은게 좀 몇개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조명이 좀 마음에 안드는 그런 촬영 분량들이 몇개가 있어가지고 제 촬영을 왔어요 제 촬영을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헌법재판소 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두 번째 파트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여기 북촌박물관이 있는 자리는 이제 3.1운동 전후로 그 당시 천도교의 지도자였던 의안 손병희 선생이 3.1운동 전후로 여기를 살았다 그래요 물론 3.1운동 직후에는 이제 서대문현구소를 좀 갔다 왔겠지만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유적지 집인데 문제는 그 그 옆에 이제 여기 가위동 주민센터가 있죠 문제는 이제 그 직후에 탄압이 이제 천도교가 3.1운동 이후에 이제 탄압을 좀 크게 받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정책시대 때 그 어린이란 행사까지 천도교가 주관을 했었는데 이제 민족말사정책 때 일제가 본보기로 그 어린이란 행사를 탄압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천도교가 좀 타격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운영국 옆에 그 천도교 그 중앙회관은 거기에 들르겠지만 거기가 이제 천도교가 교세가 좀 크게 줄어들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병희 선생의 집도 어디론가 간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천도교 교단이 좀 갈려요 막 내부 갈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천도교는 되게 큰 탄압 타격을 입었다고 하네요 쭉 가는 길에 제가 보여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여기는 역사적인 장소 헌법재판소죠 최근에 여기에 담장을 허물었네 담장을 여기 이렇게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헌법재판소가 그 도서관이 생겼어요 사건 접수하는 것도 이곳으로 바뀌었고 이제 약간 각종 행정센터를 이쪽 옆에 세 건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이제 확정공사를 마쳤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는요 능성이가 살았던 궁터라고 해요 이제 능성이는 이제 영조의 사위거든요 영조의 사위라고 해서 근데 이제 공주랑 결혼한게 아니고 공주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능성위에 봉해져요 여기서 이제 능성은 그 자귀를 내리는데 뭔가 구분을 하기 위한 이름이고 위는 그 자귀의 계급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능성이라는 자귀를 받아서 여기서 살았다 네 여기 궁터라는 내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사실 뭐 그냥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고 그냥 거기가 지파가 있었다는 약간 그런 윤관? 골격? 이런게 발견이 됐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 현장은 보존을 해 놓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천도교 수은회관 천도교 수은회관이고 그 그리고 이쪽 바로 옆이 중앙대교당 여기가 이제 기미동립선언서를 배부했던 장소인데 공교롭게 저 건너편이 운영궁이거든요 지금은 운영궁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만 찍는데 참 이 흥선대 연구 시대 때 가톨릭도 탄압하고 동학도 탄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흥선대 연구이 죽고 나서 급속도로 이제 개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흥선대 연구의 손자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이 이제 말년에 여기 와서 지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내면서 가위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말년을 보냈다고 하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인사동을 가로질러가지고 그 다음 촬영장소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제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네 지금 이곳은 광화문광장 2014년 8월 16일에 이제 연지충 바오로 복자하고 동료 순교 복자들 124위가 이날 복자 품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교황이 이곳에 와서 미사일 직전을 했었는데 나도 여기 현장에 있었어요 나도 여기 현장에 있었고 그 미사를 했었고요 진짜 땡끝 진짜 그때 땡끝에 앉아서 미사했었는데 지금은 몰라 오늘 비가 와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되게 날씨가 네 좀 흐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광화문광장 여기에 이제 그 기념하는 돌을 1년만에 여기에 이제 돌을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화문광장이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는 그 이제 의정부 터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저기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원래 독립협회가 처음 시작하는 장소인데 이제 이제 저기 벽에다가 이제 그때 그 기념 그림이 현수막으로 쫙 굴러 떨어지는 그 장면이 있었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 그런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세종문화일관이 형조가 있던 자리인데 거기는 제가 잠시 후에 길 건너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세종문화일관은 이제 형조가 있던 자리예요 형조는 이제 조사시대 6조 각종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들 중에서 형 형벌과 관련된 그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의 그 대법원장 아니면 대검찰 검찰청장 은 이제 형조탄소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보시면 돼요 형조판사가 그 역할을 맡았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 갓돌리 신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특히 이제 서울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보통 형조를 거쳐가죠 형조를 거쳐가서 뭐 포도청에서 온 고문을 받던 이제 신부님이나 주교님 같은 중재인들은 당시에는 중재인은 분류가 됐었죠 이제 우신자들 중에서 그래서 의금부로 끌려가죠 사제직급은 의금부로 끌려가고 지도자들도 의금부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 컨텐츠 중에서 다루게 될 또 소소문에서 제일 많이 순교를 하고요 그 소소문에서 제일 많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세남터에서는 주로 중재인들이 처형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가에서 처형되고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은데 일단 형조터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강원광장을 쭉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우포도청이 있어요 우포도청이 있고 그 다음에 우포도청하고 이제 그 전옥서가 있어요 의금부도 있고 그래서 그 근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종대로 사거리로 오면 이제 우포도청이 있어요 그래서 좌포도청이 종로 3가고 우포도청이 여기 세종대로 사거리인데 어? 왜 우포도청이 서쪽에 있나요? 하는데 이제 경복궁을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우체국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포도청이 이쪽이고 좌포도청이 이쪽이겠죠 그래서 왕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서쪽이 보통 우청이 있고 그리고 왕이 보기에 왼쪽인 동쪽이 좌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뭐 그 경마절도사하고 수근절도사가 두 명씩 있는데 보통 좌도가 동쪽이고 우도가 서쪽이에요 네 다시 다시 돌아서 이 우포도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마지막 순교자들이 여기서 이제 그 아사로 이제 옥사에서 순교한 분들인데 그 1878년에 리델 주교님이 추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게트 신부님이 또 체포가 돼요 근데 이제 드게트 신부님은 이제 추방되고 그리고 그때 같이 수감됐던 신자들을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한게 아니고 그냥 그 수감 중에 아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왕군이 실각한 이후에 고종은 표면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사형을 금진을 했는데 웬만하면 석방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좌우 포도장들이라든지 뭐 금보도사라든지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었나요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죽게 놔둔거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사로 순교해가지고 마지막 순교 기록을 남겼다 그래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선하고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석방이 됐죠 여기 이제 전옥서 이 전옥서라 함은 형조가 관리하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이 사모 사모 관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자 방 여자방 따로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가 방상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상민들이 여기 전옥서에 들어갔다고 해요 양반들은 보통 의금부가죠 양반들은 보통 의금부가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옥사로 순교한 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곳도 성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처형 당하러 가기 전에 여기서 다들 머물다가 충교하러 가시기도 하구요 전옥서 전옥서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이 여기서 이제 처형이 됐어요 여기서 교수형으로 처형 됐는데 그 동학혁명 때 이제 순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서울로 압송돼서 이제 전옥서에서 처형이 됐는데 어 이제 그 최수형은 최수형은 저기 종로 3가 좌포도청에서 처형이 됐는데 이제 전봉준 같은 경우는 최수형보다 언제서 배요 최수형은 좀 도망다니다가 그 교주를 의암 손병이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붙들여서 처형이 되는 뭐 그런 운명을 이제 겪죠 그래가지고 좀 전옥서가 굳이 가톨릭 뿐만 아니고 진짜 그냥 조선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의금부 의금부는 이제 그 조선시대가 이제 반상제도인데 그 반상제도였죠 그 반상제도에서 상민들은 포도청이 간다면 그 포도청이나 전옥서로 간다면 그 양반들은 의금부로 가요 양반들은 의금부에 수강이 되고 의금부 수장은 이제 근부도사 그 근부도사 흔히 이제 그 이제 약간 그 이제 공무원들의 그 비리를 감찰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중재인들을 의금부로 압송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의금부는 주로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주로 의금부에서 고문을 받고 수감되고 그래서 보통 뭐 포도청에서 고문을 받거나 의금부에서 고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 전옥서에 수감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류가 이뤄지죠 그리고 이제 의금부에서 옥사하는 사람들도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도 순교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도 순교성지로 인정이 됐어요 자 그러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그 도니문 뒷타워 흔히 이제 여기 이제 건물 이름이 뭐 센터포스트 도니문이라고 하네요 네 말 그대로 도니문이 있던 자리에 그 타워가 건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도니문 밖이에요 도니문이 있었던 서울 성경 근처에는 이제 골목길이 나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니문 밖에 경기 가명이 있었어요 경기 가명이 왜 도니문 밖에 있느냐 서울 관할이 아니거든 경기도 경기도로 관할하는 가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기 가명이 서울 밖에 나가자마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경기도청이 그 수원청사가 있고 의정부청사가 있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져 나눠져서 행정을 담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가명은 당시 도니문 밖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가톨릭 성지 로 지정은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제 아까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표식은 없고 다음에도 이제 이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유적 전시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이 건물은요 아직 내부 공사가 안 끝나서 열려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다시 와서 그 한번 촬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사실 제 2부 제 2부 제 2부 그 파트 2의 경우는 원래 이제 서소문 역사공원하고 중인동 약현성강단까지가 코스인데 지금 시간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8시가 넘어가가지고 아마 지금은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밖에서 촬영하는 것도 좀 날씨가 좀 많이 어둑어둑해져서 저는 내일 내일 아침에 다시 촬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 기준으로는 촬영 세번째 날이에요 촬영 세번째 날이고 아직 파트 2 생명의 길이 안 끝났는데 이제 생명의 길을 촬영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두 군데가 같은 곳에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하고 그 다음에 중인동 약현성강 여기서 길만 건너가면 있는데 네 여기 서소문 역사공원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역사공원으로 새롭게 조성이 됐어요 이제 역사공원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역사공원이 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톨릭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이 바로 이 서소문이에요 서소문 밖에서 공개 처형된 사람들 공개 처형으로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 설명이 뭐 필요한가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는 것 자체로 설명은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역사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야외에서 미사를 할 수 있게 제대도 여기가 그 축성이 돼 축성 축성한거지 공원인데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잔디에서 그 야외 미사를 진행을 하겠으나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네 이곳에서 야외 미사가 복원되는 일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아침부터 움직이려고 했는데 또 이제 오늘 축사용 코스를 이곳저곳 왔다갔다 하려면 또 준비를 하고 가야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가야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집에서 아예 아침 전 점심을 먹고 나와버리느라 지금 도착하니까 한 그 열두시가 돼 버렸어요 낮 열두시 그래가지고 저는 앞에서 삼종기도를 좀 바치고 촬영을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역사공원을 만들면서 순규자 현양탑이 최신화가 됐어요 이게 순규자 현양탑을 한 차례 최신화를 해야 했던 이유가 이제 이제 주로 기예박해와 정인대박해 그때 서소문에서 순교했던 뭐 각각 41분하고 3분이 1980년대에 성인까지 그때는 이제 요한바오르 2세 성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사일 직전하면서 시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서소문 순교 성인들의 약간 그 프로필들이 되게 화려해요 정화성 바오르 성인은 이제 다산 정약용의 조카이자 그 정약종 아우고스티노 복자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어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갈게요 조금만 내려가서 이제 김효주 아니스 성녀도 있죠 그 주변에 효주 아니스 성녀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최연소 순교 성인 유대철 베드로의 이제 부친인 유진길 아우고스티노 성인도 여기서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 우리나라 대표 성인이죠 그분의 부친인 김재진 이냐시우 성인도 여기서 그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남종삼 요한성인 같은 경우는 그 병인대박기 시점 때 고려 조선 고종시대 때 그 정산품 승집까지 지냈던 되게 그 그 당대의 지식인이었어요 승집이 정산품관등인데 네 어쨌든 가톨릭 신자 중에서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었던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년하고 김유년 때 그 서소문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복자품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서 이제 정약종 아우고스티노 복자가 있죠 다산 정약용의 셋째형이죠 근데 이제 아들보다 늦게 복자품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강완숙 골롬바 복자 강완숙 골롬바 복자는 그 뭐냐 최인길 마티아 그 순교 복자 네 맞나 어쨌든 그 분에 이어서 주문모 야구부 신부님한테 거처를 제공해 주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복자에서는 더 주요 언급할 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아직 복자품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수근 베드로 순교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가 명예방에서 명예방 사건 때 이때 적발이 됐다가 이때 이제 그 배교 강요당하고 이제 빠져나갔었던 참고로 이승훈 베드로 순교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다산 정약용하고 정약용 아우스티노 복자의 매형이에요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사형 알렉시오가 지금 순교 한 거는 맞는데 좀 극형을 당했어요 극형을 당했고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복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좀 그 북과 존피에까지 위험을 빠뜨릴 수 있었던 그런 백서를 썼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아무리 그 신앙이 문제라고 해도 국가를 건드리는 행위는 좀 아니었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봉조 토마스 순교자 원래 병인년에 체포가 됐었는데 그 원래는 이제 베르네 주교님하고 같이 체포가 됐었는데 그 처음에 배교했다가 번복하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아직 성인은 못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제 언급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예비신자인데도 순교한 성인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1871년이면요 이제 병인밖에 거의 끝물? 이제 흥선대원군 실각 직전에 순교한 경우인데 병인대밖에 끝물 때는 되게 그냥 예비신자도 순교한 사람들이 많고 그냥 잠깐 발만 담갔던 사람들도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분수가 가동을 안하는데 물이 좀 고여있네요 그리고 역사박물관이 여기에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들어가려고 했더니 오늘은 휴관이라네요 잠깐만 아 오늘 목요일인데 네 원래 휴가는 매주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맨날 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여기 공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휴관한다고 네? 그러면 내년엔 되겠지? 내년에가 희년인데? 어 서소문역사공원에서 청파로를 한번 건너면 중림동 약천성당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설명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서양식성당 중에서는 제일 먼저 완공된 건물이에요 제일 먼저 완공이 됐고요 아 지금 아직 들어갈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완공 됐다고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착공한 명동 대성당이 먼저 시작을 해요 착공은 먼저 시작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주교자 성당이다 보니까 크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다른 성당들의 이제 건축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여기 약천성당이고요 그래서 완공하고 붕헌은 여기다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블랑 주교님 때 그 김법 명예방에다가 그 주교자 성당 건축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건축단당도 코스트 신부님인데 여기 약천성당 건축단당도 코스트 신부님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명동성당에는 그 문화관이 이름이 코스트홀 있잖아요 그렇고 음 아우 지금 올라가 올라가면서 말하니까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숨차 죽겠는데 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당은 이제 일반 그 뭐냐 본당 중에서는 제일 먼저 완공이 된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한번 화재가 있었어요 한번 화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복원이 됐는데 네 일단 지금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좀 숨 좀 돌리고 다시 찍을게요 네 올라왔고요 여기가 이제 본당 건물이 거거든요 여기가 본당 건물이고 복사실하고 제2실이 따로 있는데 그 당시 그 고딕 양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양식은 최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 성당 약간 건축이 있어서 좀 고딕 양식으로 짓는 성당들 중에서는 표본 모델이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요즘 성당들은요 꼭 고딕 양식에 주착을 하지 않고 좀 되게 다양한 양식으로 그 성당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따가 세남터도 가겠지만 세남터 세남터는 그 기와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남터는 기와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고 대개 그런 그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을 좀 조합한 성당 건물들도 요즘은 많다 그 네 참고로 제가 다니는 동네 성당은 공장 건물 리모델링에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성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본당 한 20년 넘었는데 지금 보이는 이쪽이 이제 본당 건물 말고 기념관 성당 건물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기념관 성당에서 발열 체크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또 서소문 순교 성지 전시반이 또 있는데 이게 순영원 건물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 담당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안내는 저는 굳이 가이드가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라서 굳이 가이드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뭐 발열 체크 뭐 이런 거라도 해 주시는 분야도 있으면 제가 물어보는데 주변에서 그냥 바람스러운 사람들 밖에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약현 성당은요 음 제가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생각하면 지금도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그 일단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세례 세례명 얘기하면 안되겠구나 여기 여기서 혼임이사 했거든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거지 뭐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뭐 시국이 시국인데 아프면 안되겠지 아프지 말고 잘 지내해 잘 지내해 이제 저는 서울 순례길 파트2 생명의 길 순례를 끝냈고요 그러면 이제 파트3 일치의 길 순례로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코스가 제일 길어요 코스가 제일 긴게 좀 중간중간에 좀 떨어져 있는 성지들도 있고 특히 특히 사실 삼성산 하나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뭐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좀 이제 상황을 봐서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좀 긴거리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지금 사실 모든 구간에 다 걷지는 못했어요 사실 여태까지 진행하는 동안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좀 부상 좀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모든 구간에 다 걷지는 못해요 일단은 여기서 그 버스가 하나 있어서 그 버스를 서울역 서부에서 버스를 타고 그 당국의 성지 근처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이제 원효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내려가지고 네 서울역에서 버스 살짝 탔어요 숙대에 거쳐가지고 버스 살짝 탔구요 지금 이제 원효로 우체국 사거리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성지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는 없나보네요 음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아파트 가로질러 가야되나 아니면 옆으로 돌아가야되는데 음 일단은 아파트 가로질러 가는 길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거는 음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괜찮은데 그 다른 동네와서 아파트 단지를 막 활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좀 다른 길을 찾아서 돌아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골목으로 돌아서 온다고 돌아서 지금 찾아온 길이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메인보드 잠깐 서비스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 서비스 받으러 왔던 그 골목길인데 여기 여기가 그 이제 아무래도 전자상가 근처다 보니깐요 이제 그 컴퓨터 관련 판매 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입점을 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익숙한 거리에요 그러니까 전 문과에요 전 문과인데 그 그 뭐 서비스 받으러 오는 그런 때가 몇 번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부품을 갈아낄 수 있는 사람이면 네 그렇게 올 수 있는 뭐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 당국에서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지금 네 CS 이노베이션 네 참고로서 이번에 그래픽카드 MSI 걸로 바꿨어요 뭐 근데 워낙에 부품이 그 잘 나오는 기업이긴 해요 MSI 게 근데 만에 하나 그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긴 하겠는데 음 뭐 그때 뭐 저는 조심해서 잘 쓸 건데 네 서비스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당국의 순교성지 신계역사공원 아 여기 그 청파로 그 고가도룩길이네요 그럼 이쪽으로 오기 힘들었겠다 아니면 이제 여기 삼각지구가 자도 어쨌든 그 거기 근처 쪽으로 네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제 신계역사공원 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역사공원 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음 음 약간 일단은 이게 성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하하하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55분이거든요 12시 55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요 성지 개방 시간이 12시 30분에 끝난대요 와 이런 급반전이 어쨌든 그 안에 기념관은 이제 못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저는 볼 때 잡았어요 저 그 이거 KYD 티셔츠잖아요 이거 티셔츠 입고 갔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티셔츠가 하나 있는데 제가 방송할 때 가끔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저는 여기 왔었어요 음 여기 와가지고 아마 그때 제가 아는 또 신학생 한 분도 여기서 마주치고 그랬는데 일단은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 밖에 볼 수 있는 데만 좀 둘러볼게요 음 아 그냥 요 아파트 옆이네 아 그럼 뭐 다른 건 없네요 와 차라리 여기는 주일에 와야지 오래 볼 수 있는 거구나 어 참 평일에 이런 반전이 다 있다니 어 어쨌든 평일이라서 오전에 밖에 안한다 오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여기 여기 안에 전시관 구경은 오전에 밖에 못해요 뭐 근데 저는 저는 2년 전에 여기를 한번 리뉴얼 들고 와서 와서 봤어요 저는 여기를 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기업 끄집어내서 살려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당국의 정지에서 제가 원래는 그 원효로 노트를 바로 타면 그 성심학교로 갈 수 있거든요 성심여종 성심여종 거기를 갈 수 있는데 근데 좀 직선 거리가 꽤 돼요 거리가 좀 꽤 돼가지고 사실 여기서 걸어가는 신용산역이 다 갔거든요 지금 저희 그 용산역 3번 출구는 그 길로 해가지고 일단은 그 외고개를 먼저 찍고 원래 이제 그 이제 슬립길 추천 코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좀 이리젤 꼼빵 도는 로트로 좀 꽂았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경로에 맞는 좀 경로가 좀 최적화 경로죠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좀 경로 순서를 지금 몇 번 수정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코스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 경로가 최적화된 경로다 싶으신 경로들을 찾아서 순서대로는 없으니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외국의 성지는요 지금은 이제 국군중앙성당이 있어요 국군중앙 네 약간 이름에서 느낌이 오듯이 여기는 군종교구가 있어요 군종교구청이 여기 있구요 그래서 군종이다보니까 여기에 국군중앙교회에 계신교도 있고 국군중앙법당 그 군대에 있는 3대 종교가 여기에 군종청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가 이제 요 근처가 국방부잖아요 삼각지 삼각지역 쪽이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그 여기는 사실 군이용시설이라 일단은 성당 위주로만 제가 촬영을 진행하고요 옆에는 군사시설이라 찍으면 안 돼요 음 그래서 한번 이 성지를 들어 가보도록 하겠어요 들어갈 수 있겠지? 못 들어가나? 일단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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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볼까요? 뭐 들어갈 수 있네요 아 저는 모바일 앱으로 도장을 찍기 때문에 네 네 올라왔고요 음 일단 성당은 들어가지 않고 한번 여기 네 현재 국군중앙 주교자 성당 네 그래서 군종교구장 주교님이시고요 음 이제 아무래도 그 군종 신부님들은 대위로 인관해서 오시잖아요 그 당연히 군종 주교님은 최소 소령이시겠죠 음 어쨌든 그래서 이 외고계라는 곳은요 이제 요 근처가 뭐 단고계도 있고 한강 세단터도 있고 거기서 순교한 분들이 시신이 여기에 이제 안 매장됐던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전 요 바깥에서 잠깐 음 기도하고 다음 장소 넘어갈게요 지금 저는 용산 전자상가를 쭉 걸어가면서 다음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당국의 성지에서 그 그 주변에 갈 수 있는 성지가 세 개가 있거든요 당국의 성지에서 일단은 이 용산역 전자상가로에서 이제 용산역 서쪽에서 용산역 동쪽으로 가로질러 가면 그 북군중앙정당구에 고개성지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당국의 성지에서 그 원효로라는 도로를 이용해서 쭉 직진을 하면 예수성심신학교 성심여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청파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청파로라는 도로를 이용을 하면 그 세남터로 가는 길이 조금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경로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당국의 성지하고 외국의 를 찍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전자상가로를 거쳐서 이제 세남터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남터에서는요 원래 세남터에서는 네 한강 자전거 산책길을 쭉 따라가면 절주산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촉박해서 아마 걸어가는 거는 없을 거 같아요 전자상가 지나서 원효대교 북단분기점 지나니까 오우 포르쉐 영업소가 있네요 와 포르쉐 영업소가 여기 있네 원래 저쪽 원효로 쪽에는 그 현대자동차 원효로 영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졌고 사실 지금 버스정류소 한두개 정도 더 남았는데 네 그냥 지금 걸어서 가고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세남터 순교성지 기념성당 앞에 나와 있어요 이제 굳이 가톨릭 역사가 아니더라도 여기 세남터는요 조사시대 때부터 중주인들이 처형되는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 순교자들 중에서도 그 일단은 주교님이나 신부님들 일단 성직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처형되셨고 그 다음에 그 또 순교자들 중에서 좀 지도자급들 있죠 그러니까 정말 뭐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뭐 이런거 맡으셨던 분들 대부분 네 또 여기서 순교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진대관 안대라는 신부님도 여기서 순교를 하셨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저기 한강가에서 순교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여기 강변북로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한강철 여기 지금 한강철교에요 네 한강철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남는 땅에 여기 이제 기념성당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1987년 9월 1일에 축성했네요 음 내가 더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여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세난토 성지 특징은요 성당이 약천성당처럼 고딩양식이 아니에요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순교성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세난토 성당은 그 기화집으로 지어졌어요 그렇다고 나무 쓴 건 아니고 나무로 기화를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그 벽 벽 벽돌 뭐 이제 돌 구조로 이제 기화집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난토 형장이었다 그래요 여기가 여기 요 훌글 그대로 이제 여기가 형장이었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성당을 만든 거고요 남해도 여기는요 그 이제 우리나라 순교성지라는 걸 좀 강조를 하려는 양식이다 보니까 성무상도 성무상도 여기는 네 한복을 입으셨어요 음 그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씩 양식이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성당 가보면 이 성무상들 중에서 이렇게 성무님이 한복을 입으신 모습으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그 그런 성무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난토 기념관이 있는데요 네 아까 서소문역사공원은 그 잠정 휴관이었잖아요 여기 세난토도요 세난토 기념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휴관이네요 네 다음번에 뭐 언제 다시 올 일이 있으려나 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념성당이 있고 그러는데 뭐 전시관이 휴관이라 저는 여기서 뭐 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제가 여기 용산구에서 남은 곳은 이제 예수성심신학교 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한군데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들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벽돌 포장돼 있는 이 길 있죠 이 길로 쭉 넘어가면요 이제 한강철교 서쪽으로 강변북로에 그 자전거 산책길이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책길로에서 쭉 걸어가면 서쪽으로 쭉 걸어가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절두산 성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절두산으로 가는 그 길목이 집이 있어서 그렇다고 아마 집에 잠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여기거리 좀 챙겨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그 집에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집에 가는 길목 사이에 네 성심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들러서 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는 원효로 근처요 그 원효로 원효대교 근처에 이제 성심신여회 여기가 이제 용산 성심신학교가 있었던 자리에요 지금 성심신여원으로 바뀌었고 이제 성심신여원에서 운영하는 그 성심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죠 물론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라 학교문이 안 열려 있어요 지금 계약수업도 오프라인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많이 있지는 않더라구요 네 일단 그리고 이 자리가 유명한 이유는 이제 김대관 안드랄 신부님하고 최영아 토마스 신부님이 그 모방 신부님으로부터 신학을 이제 예비신학교 형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마카고에 있는 파리 외방 성교회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사실 이제 좀 기회박해 이후로 조선입국 이런거를 좀 여러가지 시도를 하다보니 좀 공부를 하는 것을 이곳저곳 옮겨다녀요 옮겨다니다가 이제 최영아 신부님하고 같이 부제품은 두 분이 동반으로 받고 원래는 연령 때문에 빨리 못 최영아 신부님은 이제 연령에 맞춰서 서품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관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페르우 주교님 재령으로 그 사제서품을 일찍 받고 입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원래 김대관 신부님하고 최영아 신부님 그리고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까지 이 세 명이 국내 1,2,3,5 신학생이에요 국내 1,2,3,5 신학생인데 이제 한 분은 말라리아로 선종하고 두 분이 이제 사제서품을 받아서 활동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페르우 주교님하고 다블리아 주교님이 같이 김대관 신부님하고 같이 입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신학생을 다시 양성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다블리아 주교님이 베론에 신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베론 신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 그 푸르티에 신부님 푸르티에 신부님하고 푸티니콜라 신부님인가 그 두 분이 그 이제 베론 신학교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인년 대마켓 때 결국 베론 신학교도 털렸어요 베론에 있는 신학교도 털려서 이제 그때 폐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신부님 이제 신부님 세 분이 생존해서 일단은 조선을 탈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대 주교님이 다시 입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흥선대원군에 실각하고 나서 고종이 그 표면적인 박해는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신학교를 세웠던 곳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 저는 이제 노거산 성지가 있는 서강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왔어요 아마 이쯤 올라가면 그 서강대학교 이제 예술가 운영하는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부인 출입금지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여기서 요 교문 앞에서 셀피만 찍고 그리고 몰라 그 신뢰객들 그 오프라인 도장은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 뭐 건문소 이런데서 찍겠죠 저는 모바일 앱으로 두 장을 찍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어요 모바일 앱은 위치기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반경 100m 200m 그 안에 들어가면 알아서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쓰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모바일로 스탬프를 찍을 경우는 그 이제 사실 순규나 성월에 공모하는 게 있는데 그 때 각 지점 각 스팟별로 셀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서강대학교에서 네 고갯길 하나 넘어서 이제 신촌 오거리거든요 네 사실 제가 원래 집에 들렀다가 여기로 오려고 했는데 그 성심료증고에서 그 내려와서 길을 원효로를 걷고 있는데 버스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스타고 여기까지 바로 와버렸어요 자 이제 다음은 여기서 버스를 타고 버스가 더 빠르겠지? 아마 여기서 604번이 바로 온다면 버스가 빠르겠는데 음 일단 오는 거를 봐서 바로 합정역 절도산 찍고 그 다음에 삼성산 오늘 안에 갈 수 있겠죠? 성지가 열려 있으라나 모르겠네 음 어쨌든 삼성산은 거기엔 이제 그 산길이니까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하면 오늘 안에 오늘 안에 찍고 촬영을 끝낼 수 있을 거 같아요 합정역에서 그 강산철교가 있는 그 양화진길을 통해서 절두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제 잠두봉이라는 그 약간 봉우리처럼 약간 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봉우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중국 사신들 접대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 병인양요 때문에 뭐냐 병인양요 때문에 그 병인양요 때문에 이제 그동안 세남타단 서소문에서 그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했었는데 이 양화진까지 그때 그때 그 그 프랑스 한대가 양화진까지 한번 순찰을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에서 병인양요가 일어났었잖아요 이 때문에 그 가톨릭 신자들을 이 잠두봉 위에서 군문유수 머리가 잘렸다 해서 절두산이라고 했대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순교한 경인양 때 순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프랑스 출신의 성직자들하고 교류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프랑스 한대가에 관련 혐의가 있다고 밝혀진 신자들 근데 그 연관되어 있는지 그 포도청 문초에서 추궁을 받은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추궁을 받았을 때 그 이제 어떻게 추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한테서 들었다 근데 뭐 1865년 12월 그때 베르네 주교님한테서 뭘 서양선박이 조선을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이 시점은요 병인양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때는요 1865년 이면요 제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 한대가 중국에 정박해 있었을 때에요 음 그래서 이때 솔직히 병인양요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었는데 이거를 병인양요하고 연관을 시켜서 양을 싹 다 잡아서 죽여버린거야 그렇고 이제 여기는 양화진 성교사 묘원들 어 누가 여기다 뭘 던졌네 라멸국물 던졌니? 네 어쨌든 여기는 그 개신교 성교사 그 묘원도 같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절투산 순교 성지 시북시성 순교성의 시성기념교육관 네 교육관 건물까지 왔구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순교 성지 공원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요 이제 바로 그 한강 한강 자전거 산책기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쪽을 가려주려고 가면요 그래서 저쪽으로 아마 내려가면 바로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성당 미사가 신지없는 미사로 봉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요 음 지금은 못 들어가고 여기 여기 테레사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 여기 있고 그 마더다레사 그리고 요한바오로 2세 교황 여기 왔었어요 저기 응 교황님이 여기 왔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념상이 있죠 참고로 여기 요한바오로 2세 성인은 그 폴란드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황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가톨릭의 교황은요 그 이제 계속해서 이탈리아 출신들이 뽑혔었는데 폴란드 출신은 이제 요한바오로 2세 성인이 처음이에요 요한바오로 2세 성인이 최초 폴란드 출신 교황이 됐고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알젠티나 출신이죠 음 알젠티나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김대관 신부님 상이 여기에 있고요 김대관 신부님 상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서 순교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서 순교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중국까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대관 신부님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김대관 신부님이 사진작품을 받은 이후로요 이제 우리나라에 온 신부님들의 대부분은 이제 그 기해년 박해 이후로는 육로로 원래 그 압록강으로 건너서 오는 그 육로를 해서 오는 길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검문이 빡세지면서 더이상 그쪽으로 이제 육로로 올 수 없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김대관 신부님 때부터는 그 최영업 신부님을 제외하고는 다 배를 타고 입국해요 배를 타고 입국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한강에서 마포에서 배를 타고 떠났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르기 때문에 김대관 신부님 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은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이제 그 순례 스탬프 이제 24개 중에 23개를 찍었거든요 이제 하나 남은 곳이 이제 홀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삼성산성당이 있는데 일단은 좀 바로 가기 조금 무리가 있긴 있겠는데 사실 오늘 바로 못 갈 수도 있었어요 오늘 바로 못 갈 수도 있었는데 아까 아까 성심여중고에서 서강대까지 버스가 바로 왔고 그리고 서강대에서 여기까지 또 버스가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셀피 남기고 도장 찍고 오늘 안에 오늘 안에 삼성산까지 미션 클리어 도전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저는 한 곳 남았어요 삼성산성지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신호등이 수동으로 눌러서 바뀌더라구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산 삼성산성당은 저쪽으로 버스정류소 한 두개 정도? 더 버스정류소 두개 정도 더 내려가야지 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이제 경인교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요 여기 이 호암로 끝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이제 그 산막사? 산막사 근처 뭐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가 이제 삼성동 그 당남구 삼성동 말고 관악구 삼성동이 있어요 그 삼성산에 있는데 그 그 뭐냐 도림천? 그 도림천에서 쭉 갑자기 고갯길이 올라오더라구요 그 난공 옆에 고갯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산 바로 밑에 난곡이 있구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 지점 삼성산 성지에 청소년 수령관 청년 수녀원이라고 하네요 그 피정시설이구요 여긴 피정시설이 있고 이쪽 왼쪽 길이 있고 아까 저쪽 오른쪽 길이 따로 있나봐요 어쨌든 저는 이미 모바일 앱으로 체크는 끝냈지만 이제 스팟 지점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여정을 끝내는 걸로 하겠어요 네 현재 시각 9월 17일 17시 5분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녹화를 시작한지 50시간 만에 여기 삼성산 성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하아 한 다음에 또 한 해 난 그래서 도장 24개 다 찍었구요 저 모바일 도장이에요 나중에 킵쳐해서 보여드릴게요 킵쳐해서 보여드릴 거고 도장 24개 다 찍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일단은 여기가 아 여기 의자구나 여기 이렇게 제대가 있어요 경당 제대가 있고 여기 앉아서 미사하는 의자가 있고 주변에 십자가에게 13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면 또 이제 기념하는 자리가 있죠 네 여기 삼성산은요 이제 기해년에 이제 주교님 범주교님 한 분 계셨고 앵별주교님 그리고 모방샤스탕 두 신부님 그렇게 세 분이 성직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념 세난터에서 승교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그 지금 서강대학교 있는 그 노고산에 임시안장이 됐다가 그 여기 삼성산 이 자리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지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그 시복이 되면서 그 시복 되기 전에 이제 명동으로 다시 옮겨졌고 나중에 여기를 이제 성지 작업을 하면서 유해 일부를 또 나눠가지고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유해를 나눠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치하고 축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그 근처가 이제 삼성산 성당이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9월 21일에 승교를 했어요 그래서 21일에 봉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달 21일 보통 이제 그 9월에 그 대축일이 하루 있거든요 103위 성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대축일이 9월에 있고 그 다음에 124위 복자들 축일이 5월에 있어요 그래서 네 다들 여기 이제 스팟을 그 얼굴이 나오는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 음 전 찍었고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음 여기서 마침기도 하고 내려갈게요 뭐 마침기도를 해봤자 뭐 마침기도의 최고부분이 영광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영상이 좀 길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교구에 있는 그 순교성지 24곳을 아무래도 한 영상에 모아서 올리다 보니까 아무리 자르고 자르고 잘라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영상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원래는 그래서 이제 촬영을 9월 15일 16일 17일 이렇게 사흘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들을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컷 편집까지 끝난 이 시점이 2020년 9월 27일 새벽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24군데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이렇게 24군데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제 도장을 이렇게 다 찍었고 네 사실 뭐 청소년 청년 이 순리길 네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사실 네 응모는 해봤어요 뭐 될 것 같진 않기는 한데 음 또 모르죠 요즘 같은 시국에 이걸 참여한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어차피 저 지금 또 하고 있는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편집이 오래 걸린 거예요 어차피 이 순례 인증에 필요한 그 제 개인 셀피들은 전부 다 주최측에 메일을 보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컷 편집을 끝내고 이제 자막하고 배경 막 좀 깔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오늘 오후에 순교자성과 단넴 인사 끝나면 아마 뭐 추첨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야 뭐 어차피 뭐 마음 내려가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이제 이게 또 되면 근데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뭔가 영상이 올라오겠죠 뭐 뒷광고 그런건 절대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 저 이거 이벤트 홍보하려고 그 영상이 이거 작업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진작에 작업이 끝났겠죠 어 그냥 영상은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영상은 사실 이벤트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쨌든 이 순교자 생활을 맞이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가톨릭 성지 24군데를 이렇게 한번 다 가봤고 좀 지방에 있는 유명한 성지들은요 솔직히 올해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올해 시국 문제 때문에 서울은 어떻게 해봤는데 지방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은 좀 이 사태가 좀 더 안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그 지역 성지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이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마웠고 여러분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김승훈 스테파노가 지식테이너 김승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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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